2023년 아시안컵 A조 일정에 포함된 1월 15일에 한국대 바레인 축구 경기에 대한 해설에서는 양 팀의 전력, 예상 라인업, 그리고 점수 예측에 대한 다양한 측면이 다뤄졌다. 이번 경기는 한국이 최근 6경기에서 6전전승을 거두며 대회에 참가하는 데 높은 기대를 받고 있으며, 바르인은 최근 호주에 패배한 친성 경기를 통해 대회를 앞두고 리허설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 2주에서 바라인 요르단, 말레이시아와 함께 속한 최강팀으로 꼽히며, 클린스만 감독과 그의 팀은 탁월한 성과로 대회를 향한 기대가 높다. 그러나 최근 이라크와의 친성 경기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며, 대표팀은 본선 진출을 앞두고 여러 문제점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여전히 경기력을 강화하고 최상의 라인업으로 경기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바르인은 호주와의 친성 경기에서 패배한 후 이번 대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시아 대륙에서는 여전히 12위로 선수들의 능력은 고려해야 하지만, 한국과의 대결에서는 격차가 크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바르인이 탄탄한 수비를 펼치면서 상대의 공격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지만, 한국의 강력한 공격 라인을 상대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선수들은 유럽 리그에서 뛰고 있는 15명에서 26명까지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토트넘의 주장이자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이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바르인 역시 2조에서 강력한 팀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에 비해 유럽 대회 출전 선수는 적지만 여전히 강력한 경기력을 자랑한다. 마지막으로, 예상 라인업과 함께 양 팀의 최신 정보를 고려한 경기의 결과 예측이 이루어졌다. 한국과 바르인의 맞대결 이력을 토대로 2019년에 이어진 최근 대결에서는 한국이 1로 승리하며 5차례의 대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팬들은 한국이 서아시아 상대에게 이번에도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측하며, 최종 예측은 2일로 나타났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